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221-22번지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863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3일 월요일 10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.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토지는 36평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돌집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 집이신데요. 지금 토지가 36평이에요.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20평, 제시회까지 하면 한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은지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말소되지 않는 것은 없어서 빚도 크게 그렇게 많은 물건은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두 명의 임차인이 임차인인지 주인인지 저희도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두 명이 있어요. 그래서 명도나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또 보증금을 따로 내줘야 되는 그런 세입자가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장을 그래서 꼭 한번 다녀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물건은 저렴한 금액에 지금 3,697만 4백 원이에요. 3,600만 원이니까 엄청 좀 저렴해서 이번에 신권에 그냥 낙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8월 3일이니까 아직 날짜가 좀 여유가 있으시죠? 현장을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임장을 통해서 한번 유찰된 다음에 하시던지 아니면 이번에 하시던지 꼭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아마 유찰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